조금 전에 장군 안타로 멋지게 공연해 주신 이기란 원장님이 여러분에게 이번에는 노래로 인사드립니다 그냥 갈래요 정이나 주지 말디 두 곡으로 출발합니다 눈을 뜨면 당신 오직 눈 감으면 그대 생각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안 되는 줄 알면서 어차피 인생은 속는 거라고 그 누가 말을 했던가 그냥 갈래요 그냥 갈래요 한평생 가슴에 안고 이 세상에 내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한 사람만 사랑할래요 눈을 뜨면 당신 모신다 눈 감으면 그대 생각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안 되는 줄 알면서 어차피 인생은 속는 거라고 그 누가 말을 했던가 그냥 갈래요 그냥 갈래요 그냥 갈래요 한 사람만 사랑할래요 한 사람만 사랑할래요 한 사람만 사랑할래요 감사합니다.